마지막입니다. 이분은 소송이 참 많으십니다. 소송이 참 많으세요. 그만큼 진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신 분이고 아마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 분입니다. 마지막 심사위원 소개하겠습니다. 그럼 Non-Stop Crew & Fantastic Four 그리고 Deep & Vap을 대표합니다. 소개합니다! 락컬 V! 해안입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